매직 세팅은 매직과 세팅펌을 합한 시술입니다. 뿌리부터 중간 부분까지는 매직 스트레이트로 펴주고 끝부분은 세팅펌으로 컬을 넣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뿌리는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펴지며 끝부분은 웨이브가 들어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팅펌은 열펌으로 롯들을 이용해 컬을 만드는 방법이랍니다. 높은 열을 이용해 컬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지속력이 좋고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긴 머리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나 컬을 원할 때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열을 이용한 펌으로 믿을 수 있는 열보호제이며 컬크림인 물코티 에어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볼륨 매직은 일반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와 비슷하지만 뿌리 부분의 볼륨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머리를 전체적으로 펴주지만 뿌리 부분은 볼륨감을 주어 자연스럽고 풍성한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관리는 컬크림인 물코티 에어크림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복구 매직펌은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며 펴주는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모발을 위한 특수 약재인 열보호제 인컬크림인 물코티 에어크림을 사용하며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매끄럽게 펴주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모발 관리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죠. 청담동 엠프리스 살롱에서 för지意 studio 청담동 엠프리스 살고 있는 능일을oc력히 중점에